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현지 실사가 오늘 진행됐습니다. 산림청 자문위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오늘 오전 순천만 정원에 도착해 시 관계자로부터 순천만 정원의 조성 배경과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. 또 오후에는 순천만 정원을 직접 돌아보며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정원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토론과 정책 자문회의를 진행했습니다. 산림청은 서류평가와 이번 현지 실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20일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.